촬영 좀 할까 여긴 보통 몇 시에 열어요? 여기요 저기 일요일, 토요일 날은 저기 6시에요 6시? 토요일 날은 7시, 8시에요 144 mal 4시, 5시 yoga 괜찮을 것 같아요 풀GEROT eta 소래포구가 옛날에 불 한 번 나지 않았어요? 예 옛날에 치조개 야 얜 나온다 나 살려달라고 나오네 주꾸미가 멍게는 어떻게 팔아요? 멍게 만원 만원? 멍게 많이 들겠어요? 멍게를 좀 입맛돼 멍게 많이 다 잘려줬어 멍게 buddy 멍게 많이 valle 뱅 멍게밑 그러니멍 네네 멍게 만원이면 한 몇 마리가 너가? 응 한 번만 더 당장까지 맛보기밖에 안 된 것 같아 다음에 먹자 욕심 나오면 내가 많이 들게 만원에? 응 많이 이것도 저렇게 해줘요? 네 내가 그렇게 먹겠지 멍게 만원이 얼마큼 주나 보자 저울을 봐야지 이거 봐봐 저울 그... 그 꼬투리에 씹어먹는 건 버리지 말고 주세요 그거 맛있더라고 응 난 일을 못할 거야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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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솜찜 betting 이렇게 해줘야 할 거야 Teil dealers tamanho 근데 내비게이션으로 소래포구 주차장 치면 저기 지하로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네 선생님이 거기 안 들어가니까 저기 떴나봐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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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바로 먹으면 되는 거죠 예 예 예 으